자 오늘도 오늘은 한번 그냥 이번 좀만 좀 둘러볼게요 그 좋은 저녁 하면 짜오샹하오 좋은 아침이 짜오샹하오 좋은 저녁이 완샹하오 아 그리고 니 쭈이진 하오 마 하면 워헌 하오 음 워헌망 워헌망 나 바빠 워헌어 나 배고파 그리고 그 아프다 워헌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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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텅 니 하오 니 하오 니 쭈이진 하오 마 워헌헹어 니 사이 아 넌 워헌허우 미 그리고 쩌스 워더 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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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더 쇼우지 쩌스 워더 쇼우지 쩌스 워더 쇼우지 그리고 아이스 션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음 썸머스 아이 무엇이 사랑이에요 어 그리고 워팡니 나 어 내가 워팡니 워팡니 내가 니 도와줄게 어 하아 나스 워팡니요 쩌사람 내 친구야 나스 셰이 쩌사람 누구야 응 다스 쩡구얼 엄마 쟤는 중국인이야 그리고 그 니스 쩡구얼 엄마 니스 항구얼 엄마 니스 항구얼 엄마 니스 항구얼 엄마 다스 셰셩 셰셩 학생 하지만 우리가 학생이 아니니까 흠 흠 그렇고 어 저스 셰 머 이거 뭐니? 니스 항구얼 엄마 니스 항구얼 엄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왓지 항구얼 엄마 왓지 항구얼 엄마 왓지 항구얼 엄마 지식 분자래요? 니스 항구얼 엄마 니스 항구얼 엄마 몇 살이니? 왓지 항구얼 엄마 산스 올 수위 서른둘이 젠장 산스 이 산스 일 수위 만으로 서른하나? 음 워먼스 통 수위 우리 통갑이네 런스 니형 까오싱 만나서 반가워 런스 런스 니형 까오싱 런스 니형 까오싱 런스 니형 까오싱 런스 니형 까오싱 워예 나도 런스 니형 까오싱 런스 니형 까오싱 런스 니형 까오싱 만나서 반가워 그런 표현이 있고요 하하하하 아하하 음 음... 니쭈이 날 어디가니? 워후이짜 집에가. 니쭈짜이 날 어디사니? 그... 워쭈짜이 마포. 응 마포사라. 아... 그리고? 음... 그... 찐티엔 왕샹니 쪼시암마? 오늘 저녁이니 뭐하니? 이런 표현이었고. 그래서 워쭈짜이 쪼시 나 집에서 쉴건데 어 오늘 저녁 기준이요? 집에서 나는 쉴지 안 쉴지 모르겠어요. 음... 그렇고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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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티에니니 쪼표 량 니쪼표 량 니쪼표 량 니쪼표... 니쪼표 량 너무 이뻐. 진짜 밥 먹었니? 뭐 이런거 진짜 밥 먹었나 심아? 심아? 감사합니다 니 헌샤이 너도 멋있어 니 헌샤이 응 그 그리고 그 워헌슈아이 That's cozy bj니까 그건 자부심이 있어았지 응 그리고 니 요 남뻑王 마 너 여자친구 있니? 아니 너 남자친구 있니? 니 요 니 뻥 요만 니 여자친구 있니? 워메이요 니 뻥 요 워메이요 워메이요 니 뻥 요 나 여친 없어 나 니 요 메이요 쇼쥐 너 휴대폰 있니? 진짜 이 교재는 너무 작업속도가 빨라요 내가 늘린건가? 어 내가 늘린건가? 어 그리고 그 그리고 워요 쇼쥐 나 휴대폰 있어요 음 니 더 쇼쥐 하오마스 두어샤오 어 니 휴대폰 번호는? 몇번이니? 자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자 이거 편 그 그 니 요 남뻥요 마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워이호게인이다 뗀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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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냥 그 순서구나 니 요매 요쇼쥐 워 요쇼쥐 워 요쇼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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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댄쥐 니 더 쇼쥐 하오마 니 더 쇼쥐 하오마 일 더 쇼쥐하오마 수정료 수정료 일 더 쇼쥐 하오마 하.. 조금.. 아직 좀 적응이 좀 필요한 단계 같아요. 음.. 이게 계속 그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아지고 넣어야 될 양도 많아지고 아이고 힘들어. 어? 몇 분 안 걸렸네? 그러면 이 표현을 음.. 다자하오.. 워스 제시 본 저.. 음.. 다자하오.. 워스 제시 본 저.. 그리고 워터 민지.. 하오.. 보하오.. 그리고 그.. 민지안.. 에.. 진예왕상.. 음.. 리.. 리증나.. 리쨔하오쌈마.. 샤마오.. 오늘 저녁에 뭐 할 거니? 나 이거..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좀 표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음.. 표현 좀 확인 좀 해볼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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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니 먼쭈샤마오.. 니 먼쭈샤마오.. 그리고 니 먼쭈샤나.. 어.. 그.. 니 먼쭈샤마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를 내가 몰라가지고.. 그.. 그.. 워자이자시우시.. 음.. 음.. 워자이자시우시.. 지예요 x8 자이재.. 음.. 나는? 하고 물어보는 어쨌든 이거는 내가 다시 보기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자면 어디 가? 근데 사실 연습하는 이게 연속해서 뭘 물어보는 연습용이라 하지만 좀 뭔가 몸매가 남았죠 그리고 하여간 이 표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자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오늘 좀 짧게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녹화는 여기서 끊고 뭐 좀 읽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